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의 김지혁이고요. 지금부터 저는 V도케에 관련된 소개를 좀 하려고 강좌명이 V도케 라고 되어있지만 밑에 서브타이틀에 하나를 알면 여덟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있을거에요. 모든 강좌의 출발점은 항상 저의 어렸을 때의 고민들이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지. 문제집을 하나 사잖아요. 그럼 다 풀지를 또 않고 맨날 풀다 말고 다 푼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내가 뭘 했는지 정리도 안되고 이거지. 그러니까 풀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경험만 남지 이게 점수로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는거야. 그게 예전이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똑같더라구요. 지금은 책이 더 커졌더라구요. 무슨 엄마 혀 마덧 뭐 이런 책 이만한 것만 하시더라구요. 다 안하시더만. 자 그래서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브이독회에서는 여덟가지 유형을요. 한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쭉 구슬을 꿰듯이 좀 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든 강좌이고 이 여덟가지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유형들의 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한 큐로 이렇게 꿰 수 있었냐면 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변형 문제 이런거? 그러니까 어떤 한 지문이 원래는 빈칸으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순서배열로 나와. 순서배열이 갑자기 빈칸으로 나와? 업법으로 나와? 뭐 어휘로 나와? 이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지문은 사실 거의 본질은 비슷한데 동일한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거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야. 그래서 사실은 지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그 다음 유형이 그 다음 유형이 또 되지 않을까. 즉 이 말은요.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유형이 되고 그 다음이 되면 그 다음 유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착안에서 만든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어... 부탁하고 싶은 건 이 강좌 듣기 전에 일단 올인원의 글읽기 강좌는 꼭 선수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요런 순서로 갈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데이파학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제 제목 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애 중에서도 어... 영어선지로 되어 있는 문제를 대부분 집어넣습니다. 요게 한 9개. 그리고 한글 선지로 되어 있는 거 1개 정도. 왜냐하면 요즘에 이게 어려워 얘들아. 특히 이제 고3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풀었던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 나오기 시작해. 뭐지? 이런 애들. 그때를 위해서야. 자 이때 제가 데이파학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올인원에서 했던 거에 대한 약간 복습이거나 글읽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거예요. 다시. 얘는요.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주제 제목 요지는 글을 그냥 잘 읽은 거잖아. 얘가 어떤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인원에 대한 연장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글을 어떻게 뚫어내는가. 뭐 어떻게 서두는 잡는가. 소재는 어떻게 잡고 소재과의 관계는 뭔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요것 다시 쓸까? 서두를 어떻게 잡는가. 자 이게 열 문제인데 이게 끝이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무관한 문장 찾기. 왜일까요? 왜긴요? 주제 제목 요지를 푸는 방식과 얘가 달라?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가 많아지는 거야. 유형별로 다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이 원칙 그대로. 특히 뭐? 서두 잡기. 이 원칙 그대로. 알잖아 여러분들. 이 문제는 생겨먹은 게 서두에 몇 문장 준 다음에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어색한 문장 고르라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 그잖아. 다만 챕터 2는요. 이제 요놈이랑은 좀 컨셉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요. 속도가 좀 빨라요. 자 보세요. 이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어떤 시점이냐면 이미 이거 다 온라인에 다 완강하고 나서 찍는 거예요. 저 이거. 제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거든. 다른 영상에서 말을 좀 해놨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를 너네한테 알려준 다음에 다르게 가기 싫어서 그래. 나 이렇게 했어. 확실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믿고 따라오는데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구적으로 찍는 겁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때는 실전 문푸를 했습니다. 잠깐 챕터 1 여기 데이파학에서는 그릴 길을 조금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그냥 문푸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빨라. 진행 속도가. 뭐 여기도 한 10문제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나잖아요. 연결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연결은 문제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문 첫 문장 한 두 문장 주고 갑자기 이제 빈칸 하나 뽕 뚫어놓고 다음 문장 몇 개 주고 또 빈칸 하나 뽕 뚫어놓고 또 다음 문장 몇 개 주고 뭐 이렇게 생겼죠. 연결을 두 개 내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이딴 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뭘 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전히 이거 또 원칙 그대로 올 건데 올 건데 올 건데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수업을 따로 해드렸습니다. 뭐였냐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능적 정의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however 언제 씁니까? 제가 지금 방금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however는 무슨 뜻이니?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언제 씁니까? 언제 씁니까? for example 언제 써요? 예를 들 때요? 아니 그건 해석을. 어떻게 네가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지침사항을 얘기해놨어. 연결어가 나오면 난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될지 그 현실적인 정권을 얘기해놨다고. 여기는 문항 개수는 적습니다. 요즘에 출제가 잘 안되서 제가 한 세문항 정도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그대로 우리는 실전 문푸를 여기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풀 뭐를요? 순서 삽입이요. 이거 여러분들 N수 친구들 알겠지만 요즘에 이거 되게 어렵죠. 순서 삽입이 어려워요는요. 결국에 이게 흔들려요. 이게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니까 이것도 안되요와 같아요. 왜 그런지 볼래? 순서 배열 제일 위에 박스 문장 주고 A, B, C 줬어. 여기에 뭐 For example 뭐 이렇게 줬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야 이 위에서 제대로 소재 잡아야지. 그건 챕터 1, 2, 3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해야 돼. 여기서 뭐 해야 돼? 연결해 나왔을 때 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에 대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면서 문제가 맞춰지냐 틀려지냐가 달라지는 거지 자꾸 어 순서 배열은 맨날 뭐 그냥 대충 A는 난리고요. 뭐 요중에 하나 1등 잡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 행동 지침을 제가 실전 문풀로 속도 빠르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놨어요. 요거 열 문제? 요거 열 문제. 문장 삽입하면 대충 뭐 1번은 아닐 거고 뭐 3, 4, 5 어디 아니 원칙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까지 오셔야 돼. 됐지? 실전 문풀이야.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딜 갈 거냐. 챕터 6에 어휘추론 7에 밑줄 의미 8에 대망의 빈칸 요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뭘 어떻게 풀어.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있는 거 종합적 정리지 뭐 종합적인 적용이라고 할까나 이자 이건 정면 승부 거셔야지요. 아니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전 모르겠는데 저 빈칸 나오면요 빈칸 앞문장과 뒷문장만 읽어도 푼다는데요. 후 네 이게 뭐 영상이니까 뭘 할 순 없고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니 니가 그럴 깡이 있어요. 난 전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연습은 그렇게 했다 칩시다잉. 근데 대수능 날이 딱 왔어. 빈칸 왔어. 너 그럴 수 있어? 빈칸 앞에만 뿅 뒤에만 뿅 해가지고 풀고 그냥 과감하게 쫙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니? 난 못하겠던데 밑줄을 미 신유형 마찬가지야. 종합적 적용이야. 정면 승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이겁니다. 그릴 길을 잘 하시란 거예요. 챕터 1부터 5까지의 종합적인 그릴 길. 어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저요. 총 8개의 유형을 어 79문제를 통해서 70, 90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제가 되게 심도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 짧은 미니 모의고사 미니 모곡 2회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 완전 시간제사 한번 풀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갈 건데 음 제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문풀 강자가 맞아요. 물론 중간에 제가 데이파학은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문풀 강자예요. 문항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실전 문풀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릴 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뭘 한다고 해도 뭘 한다고 해도 이게 너가 잘 안 될 거야. 들으면 이해 될 거거든 또? 어 저 사람 저렇게 안 해. 네가 안 될 거야. 네가 그래서 꼭 그릴 강좌를 선수해서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어 이 강의도 선생님이 어쨌든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 쪽에 이제 올 수 있게끔 많은 친구들이 도와줬던 좋은 어 하여튼 자신 있는 강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를 못하는 사람 나는 뭐를 못하는 사람 나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못하는 사람 나는 빈칸에 취약한 사람 나는 어휘하면 맨날 틀리는 사람 이라는 의식적인 프레임을 자꾸 가둬놓으면 안 돼. 너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지 못했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빈칸만 남아 이러시지 마시자고 이 강좌가 아마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됐어요?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바로 우리는 뭐 수업에서 만날까요? 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 영화의 김지영이었습니다.